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리죠 뭐 청소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 화장대가 이쁘나 으 으 으 더 핑크 할거야 맘에 이뻐줄거야 아우 지금도 이쁜데 더 이뻐지면 어떡할라 그래 진짜 아 아 아니 저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런다는게 너무 신기하죠 어머나 입술 저거 바르는거 봐 아 나는 나는 집 밖에 못 내보낼거 같은데 아 아 이쁘지 아 좀 이리 르 아 제 이거 시작하고 나은이 때문에 항상 몸살 기운이 있어요! 쾅쾅 알어 알어 아유 이뻐 아유 이뻐 건우 이거 만들어줄까 건우야 애가 깼는데 누나가 제일 먼저 봐요 누나 갈래? 진짜 정말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거리나 저기 앉아주세요 여기 안 멀리니까 누나가 데리고 놀아주네 아빠 안 깨우고 걸로도 냠냠 해줄게 짝 짝 짝 짝 짝 짝 뒷 피시로 다시aze 잘 논다 그래도 둘이 저렇게 꽁냥꽁냥 헐 kort고 아우 나은이는 뭐 스케치북이 좁아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빠 보여주자. 아빠 웨이키 웨이키 아빠 웨이키 웨이키 아빠 일어나. 야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도 못 하고 계실 텐데. 야 이거 와봐. 이거 봐. 짜잔. 야. 뭐야 이거. 이거 다 했잖아. 자랑하는 건데. 이거 다 했잖아. 오 마이 갓. 눈치로 아는 거야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건우 같이 했어요. 건우 같이 나은이도 했어. 네. 난장판을 만들어놨구나. 난장판을 만들어놨어. 응. 아빠 어떡해. 응. 이거 닦아줄까. 이거 건우 얼굴은 왜 그래. 이제 봤어. 나은이가 색칠했어 얼굴에도. 뭐야 이거. 응. 나은아 이거 아빠 안경 아니야. 아빠 안경. 짜잔. 이거 다 했어요. 이거.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거잖아요. 밀어서 골랐어. 그 느낌 나게. 센스가 있네 나은이가. 아 나 색깔 선택 잘했다. 아빠 거야. 아빠 안경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거 하나 아빠 안 보여. 내가 이쁜 걸 만들었어 아빠 서봐 그래요 서봐요 나은이가 해줬는데 서야지 써봐요 일단 써봐요 근데 아빠 앞이 안 보이는데? 하 추호 씨 나은이 덕분에 폐피 됐어요 폐피 어디 안 보여 아빠 롱 티라 여기다 눈 긁니다 앉아봐 그래 애왕 이렇게 된거 그냥 놀아줘요 닦으면 되니까 됐어 이제 아빠 보여 응? 이제 아빠 보여 잘 봐 아빠 눈 있어 아 무서워 무서워? 아빠 눈 커졌잖아 아 무서워 어? 아 무서워 눈 크잖아 아빠 잘 보여? 눈 생겼잖아 잘 보여 나은이 한번 써볼래? 보이나 안 보이나? 무서워 안 무서워 나은이 무서워 번호 한번 해볼까? 응 번호야 일로와 응 번호도 궁금해 몰라 숙댕이 목소리를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응 나은이도 할래? 네 근데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지? 양손처럼 닮았지 나은이 일로 와봐 얼굴이 아파요 이리 와봐 아 이게 나은이의 장난으로 시작됐는데 새 식구가 시간 보내기에는 최고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번호야 됐어?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은이는 이렇게 해나도 이쁘네 하하하하 이렇게 안 보여 하하하하 와!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해줄게요 응 번호 똑같네 번호 똑같네 번호 똑같네 이거 이쁜거야 이거 이쁜거야 이쁜거야? 네 번호랑 똑같애? 네 번호랑 똑같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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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구운 연술이다 진짜 번호 너무 웃겨 번호 소영이 너무 웃긴데 아버님이 그러셨잖아 아버님이 나나 마마 번호야 아 엄마 놀리겠다 엄마 놀리겠다 할라하 어마이갓 할라하 어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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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이 응 미모 뭐하시게 gemacht 다솔 괜찮아? 내가 엄마 이거 봐봐 보이지? 어 왜 그런지 넌 알았어. 나야 전화할게. 나 나 건우, 건우 푸푸한 거 같아. 푸푸했네. 푸푸했으니까 기저귀 갈아주자. 내게 통화 줄게요. 네. 뭐야. 원래 기저귀 여기 있었는데, 건우야? 없지? 어떻게 해? 얘 어떻게 기저귀를 떨어뜨려, 어떻게 부녀를 떨어뜨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똑똑똑한 순간이 있어. 어,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빨리 가야 돼, 건우 삐삐해. 건우 삐삐하니까 빨리 사러 가야 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빨리. 건우 삐삐해? 어, 지금 건우 기저귀가 없어. 건우 삐삐해, 빨리 빨리 빨리. 건우 기저귀 사러 가자. 아니, 저거는 저거 지우고 나가면 안 돼요? 급하잖아요, 지금. 나는 아빠, 여기 이렇게 괜찮아? 멋있어. 거짓말하지 마. 아빠, 파이팅! 파이팅? 아빠, 나은이 이뻐, 건우 기고 봐. 아빠한테 나은이 항상 이쁘지. 건우는 뭐 같아? 아, 마침부터 콩물까지 흘러요. 가세요. 건우 기고니, 건우 기고니. 건우 기고니. 건우 기고니야? 건우 기고니. 아빠, 2층 맞다. 1층 눌렀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갔잖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경은 벗어도 되잖아요. 뺏지 마라. 에휴, 애들이 태어나서. 오늘 다 그랬네. 아, 깜짝이야. 또 저녁 따라 많이 타신다. 만 원이네, 만 원. 아빠 창피하니까 사람들 많이 타지? 어, 곤도 창피해. 아빠가 더 창피해.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애들 키우다 보니. 키조기, 키조기, 키조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아빠 너무 창피한데? 아빠 이렇게 가리고 갈까? 아빠 멋있어요. 뭐지? 아빠 멋있어요. 아빠 멋있어요? 네. 아빠 마인드 컨트롤 해줘.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못 살아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이 음악을 이 상황에 깔았는데 어울릴 일이야? 어머, 어머. 아니, 저런 거 어디서 보고 저렇게, 응? 저렇게 해봤어, 지금. 얼굴이 그래. 너 얼굴 못 보지, 안 보이지. 저거 중에. 왜냐면 본인은 본인 얼굴을 못 보거든, 지금. 옛날에 너가 아니야, 나은아. 여기 삥이빙이 돌아봤자야. 누나 지금 이쁜 줄 알아봐. 나은이 뭐 먹을 거야? 빨리 피피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스크림도 살 거야? 네. 나은아, 아빠 너무 창피해. 아빠 괜찮아. 어, 어. 저기 가자. 그래,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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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기저귀 어디 있어? 번호 기저귀. 빨리, 빨리 하나 사야 돼. 아빠, 창피해. 이거 사야겠다. 나은아, 이거 괜찮아? 저기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안녕하세요. 여기다 올려야지. 얼굴이 왜 그래? 저, 아빠, 아빠 했어요. 엄마가 그래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 나 집에 빨리 가자. 네. 집에 빨리 가자. 또. 어디 어디. 빨리 가자. 네. ân.